네 오늘 이렇게 밖에 꽃은 활짝 펴 있고요. 또 무대는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정말 있어야 할 이 객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꽃보다 사람이 더 아름답다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머지않아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서 이 객석에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의 그 밝은 미소가 활짝 퍼지면서 박수 소리가 크게 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전국 탑진가요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께 우리 박구윤 씨가 응원의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야 당신의 사랑의 나무 꿈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면 백 번 천 번 더 찍을 수 있어 내 옆에 당신만 있어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사랑이란 나무도 인생이란 나무도 행복이란 믿음의 나무도 멋있게 키워서 내 품에 안고 가 멋있게 키워서 내 품에 안고 가 당신 품에 안겨주고 싶어 나는야 당신의 사랑의 나무 꿈 나는야 당신의 사랑의 나무 꿈 열 번의 나무 꿈 열 번 지고 안 넘어가면 백 번 천 번 더 찍을 수 있어 내 옆에 당신만 있어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내 옆에 당신만 있어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내 옆에 당신만 있어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내 옆에 당신만 있어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사랑의 나무꾼 나는야 당신의 사랑의 나무꾼 나무꾼 나는야 당신의 사랑의 나무꾼